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복구에는 군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장마를 통해 4대 강부의 홍수조절 효과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음의 관리와 4대 강부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 강부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가 역시 최고의 민생과제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건설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 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4대 방향 정책 패키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과 공급 확대, 또 임차인 보호 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여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과 임차인 보호 정책도 소개를 해주시죠.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대학 경신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인재차 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네,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택 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일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와 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 불안도 큰 상황입니다. 보완책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요?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연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구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의 복구 대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